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빙TV의 김희진 PD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올리홀을 찾아왔어요 참 색깔도 예쁘고 여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물류제품은 직접 제조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주력산품이 통증을 낸게가 있는데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거에요 2014년 9월 말에 신상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나만의 공간 주방에서 좀 더 화사하고 재미있게 의뢰하시고요 화사한 실상으로 가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후라이팬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나온 새로운 신상품인데요 저희 이 상품은요 다이아몬드 한균 코팅을 했어요 코팅의 장점을 접목시켜서 만든 후라이팬인데요 안에는 한균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4중 코팅으로 코팅을 입혔고요 외부는 또 세라미 코팅의 특징 친환경 코팅이면서 제조에서는 색상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화사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희도 써보니까 후라이팬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상품이고요 많이 찾고 원료를 브랜드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